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 달여 남은 6일 지방선거에 앞서 특집 시간으로 좀 색다르게 헬로 이슈 토크를 꾸며봅니다. 최근 경남의 부는 젊은 정치인의 도전 열풍을 한층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마련을 했는데요. 조금은 젊어진 분위기에서 깊이 있는 토크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패널은 세 분인데요. 지역의 각 당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이란 조건으로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소개를 안 드리고 직접 소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약관 26세 영남에서 가장 젊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청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26세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 경남도당 대변인 이재환입니다. 두 번의 국회의원 출마를 했지만 낙선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제 MZ세대 끝물로서 여기 같이 젊은 청년 정치인분들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사무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조은성이고요. 95년도에 창원에서 태어나 28년째 경남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세 분은 뭐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자주 만난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10년 지기 같은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할까요? 소문은 이제 익히 많이 들었는데 저번에 이제 다른 데서 인터뷰를 할 때 한번 뵈가지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좀 교류가 좀 되게 많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 주제는 바로 청년 정치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보통 청년 정치는 좀 이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긴 하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청년 정치 이렇게 하면 미래는 없다. 이런 포인트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세 분께서 청년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당이 또 다르시기 때문에 각 당에서 기대하는 바가 좀 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사실은 이제 당에서 기대하는 바를 들으면 저는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욕 듣는 경우가 더 많아서 기대라도 받으면 정말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어떤 욕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왜 벌써부터 이 영감들이 하는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도 많이 듣고요. 아니 정치판에 진입한 것부터 욕을 듣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 정치에 대해서 흔히 이야기할 때 나이 많고 성공한 60대 남성들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흔히 정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기성 세대의 정치가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정치를 했었을 때 욕하는 것도 왜 젊은 사람이 말이야 여기 자꾸 기웃거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기대하는 바도 너는 20대 때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40년 더 하면 정말 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당장 선출직에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대는 없고 한 20년 뒤에는 기대가 생기겠다. 뭐 이런 반응인 건가요? 그런 반응이 아무래도 좀 주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너가 나를 꼭 열심히 도와줘서 우리가 같이 또 할 수 있는 걸 한번 꿈꿔보자. 이런 식으로 좀 무대 아래에 있는 역할로 치부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대 아래에 있는 것으로 좀 치부하는 경우가 있다. 자 정의당은 또 양성평등, 노동의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욕이 많습니까? 기대가 많습니까? 기대가 확실히 많고요. 근데 좀 힘을 불어 넣어주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게 나오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만나는 사람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당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남이 조금 보수적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정치권이 이제 기성 정치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좀 젊은 청년이 이제 진보 정치의 중심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좀 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의당의 모토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그리고 또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모토인데 그래서 그 중심에 청년 정치가 좀 서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분위기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좀 많이 몰리고 또 당대표도 좀 따 보니까 청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도 많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다른 매체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했었을 때 졸지에 이제 제가 청년 정치인 중에 제일 큰 형이 됐고 나이도 그렇게 됐는데 말씀드리자면 각 당별로 청년에 대한 기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준영 대변인이 하신 말씀도 맞고 그다음에 처장님 하신 말씀도 맞아요. 근데 핵심은 청년을 청년 조직은 대부분 모든 정당에서 선거 조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게 현실인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구성원들이 적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년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려고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민주당이 이제 좀 더 이제 대통령을 당선시키면서 힘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청년에 대한 가벼움이 좀 많이 시작이 된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를 많이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 인재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좀 모든 정당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다음 질문이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권에 진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당의 분위기가 그 청년 정치인을 어떤 선거의 조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 질문이 좀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사람의 차이는 좀 기본적으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당에서도 저희 당에서도 물론 청년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이나 당직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운을 푹 돋아주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저는 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에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내가 돼야만 한다. 근데 돼야만 하는 근거에서 사회적 경험을 예시로 들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사회적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없으니까 이 친구의 사회적 경험을 내가 쌓아줘야겠구나.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 친구들의 사회적 경험을 길러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미스매치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사회 경험을 나름대로 저희 나이대에서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미스매치에서 서로의 소통이 부재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청년에 있는 청년 당원들도 솔직하고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이 아직 좀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배제를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제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당연히 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이 그래도 좀 주의를 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 정치인 개인의 역량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청년 세대 전체의 요구와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중영 대변인께서 앞에서 원로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마지막 명예로 정치에 도전을 한다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년 정치인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는데 앞서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했던 그런 원로 정치인을 이제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청년 정치를 주제로 해서 방송이나 언론사에서 토크쇼를 진행하거나 토론을 진행하는 게 흔치 않았습니다. 흔치 않았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청년 후보가 또 출마를 하게 되면은 언론사에서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청년 정치인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진심으로 이제 진정으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좀 대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청년 정치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기성 세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이 변화와 개혁을 계속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6.1 지방선거 한 달여 앞두고 지금 공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한 군수에 나선 30대 청년 정치인의 공천심사 보류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공천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당이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은 아무래도 당과 국민, 당원과 그리고 또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 정치를 논할 때 이제 공청 방식이다, 몇 명이 공청되느냐는 그런 표면적인 문제에서 그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들의 요구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지에 대한 고민들이 각 정당들한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 또한 그 속에서 왜 이제 당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원로 정치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속에서 아무래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제 주눅들지 말고 목소리를 내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천을 하기로 하고 지금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만 이 사태를 봤을 때 정치가 과연 젊어질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현실적인 부분이죠. 지금의 이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현역 도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민주당에 있었던 일인데 그 도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괜찮게 봅니다. 그분 대에서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제 과거에 정당의 이미지와 포장을 위해서는 그 청년이라는 열정 그 젊음과 비전을 활용을 했다라면은 막상 선거가 됐을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좋은 청년들이 제가 늘 주창하는 양질의 청년제에 성장할 수 없는 거고 또 청년이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언론사 기고문을 적었던 첫 마디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청년이 해자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선거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즉 선거 철형인 거죠. 사람이 도구가 아니거든요. 청년은 키워야 될 우리가 정당과 이 사회가 키워야 될 투자의 대상인 거죠. 그 투자의 대상에 집중하지 못할 방정 그 투자의 대상을 어떤 도구로 인식하는 이런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 그 중심에 정치가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늘 그걸 주창하고 바꾸자 얘기하는 거고 또 청년들 여기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청년들도 바뀌기 때문에 즉 처음에는 젊다는 들어왔지만 기성 대상 똑같은 모습 준비되지 않은 청년 박준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무대 아래에서 조금 고생도 해보고 무대 위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 봐야 무대 위에 올라갈 때 무대 아래 사람들도 아는 건데 그런 경험 없이 막연하게 갑자기 정의를 부르짖고 그거는 본인만의 선동인 거죠.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됐고요. 좋은 청년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솔직히 오늘 헬로비전에서 이런 방송을 만들어 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게 청년다움의 가장 큰 건 뭐냐? 수용성입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든요. 서로가 다른 것을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통합의 행보를 하는 게 청년다운 것인데 과연 이때까지 우리나라 정치권의 청년들이나 정당들은 과연 그렇게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 정치에서 가장 큰 장점 바로 수용성이 아닐까 싶은데 청년 정치 그래서 당이 다르고 당론이 다르더라도 협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갈라치기 선거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선거에서 나누는 선거 갈라치는 선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청년 정치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청년 세대의 공통적인 고민 그리고 청년 세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지점들을 후보자들이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 후보자들이 정치인으로 나섰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청년 세대로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해서 당사자성을 가지는 게 저는 청년 정치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이 60대 남성이 정치를 하다 보면 20대 남성들, 30대 남성들의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젊은 정치인들, 소위 말하면 청년 정치인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청년 세대의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의문이에요. 늘 하는 이야기가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주택난, 취업난. 그런데 주택난, 취업난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주택난, 취업난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면 지방정부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냥 10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면 그거는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건 정치인이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이 현재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먼저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정치가 인간성에 대한 회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국 사회가 누가 한 명 죽어야 바뀌는 사회라고 하는데 각 정당에서 각 정권에서 딱 들어갈 때마다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몇 명이 죽든 간에 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 목숨이나 사람 생계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정치가 인간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게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수용성을 통해서 각 정당에서 등한시하는 그런 분들의 소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연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원 대변인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치가 가지 말아야 할 방향 어디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기성세대랑 다르게 하면 됩니다. 기성세대가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기성세대의 장점은 받아들이면서 단점 우리가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을 다른 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답습하는 행위는 안 하면 됩니다. 즉 내가 처음 가진 초심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켜야지 이 초심에만 충실하면 청년 정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이 먼저 달라야 하고요. 기성세대를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치가 가지 말아야 할 방향 어딜까요? 저는 이재환 대변인님하고도 답변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기성세대를 비판하기만 하는 태도는 가장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데서 끝나는 정치는 옳지가 않고 그리고 청년의 입장에서 주장을 할 때도 그리고 기성세대, 기성정치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왜 그런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그 꼰대라는 말이 되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꼰대 어른은 아무래도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어른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기성세대를 향해서 그런 태도를 좀 가진 적은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도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좀 박수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모습을 청년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이라고 해서 청년 이슈만을 다루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정의당은 진보 성당이기 때문에 진보는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서 함께 연대하는 그런 장을 만들고 노력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저도 청년 정치인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유일 지방선거가 정말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젊은 정치인들 행보가 이번 선거에도 참 두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젊은 정치가 어떻게 좀 기억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여쭤볼게요. 먼저 박준영 대변인님. 네. 민주당이니까 과거 민주당이 잘했던 것처럼 청년 김대중이 보여줬었던 국가의 선명한 미래 그것에 다시 보여줄 수 있는 6.1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청년 김대중과 같은 상징적인 청년 출마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환 대변인께서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보수의 정신은 통합과 품격입니다. 청년이 청년답게 품격 있는 정치, 통합하는 정치 제가 조금 전에 조원성 처진 말씀에 박수를 살짝 쳤어요. 즉 상대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는 그런 통합의 정신을 보여주고 격이 다른 정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조은성 사무소장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는 지금 정의당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동의 현장에 가서 청년 노동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보면은 노동자 정책과 그리고 서민의 정책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노동자와 서민 정책이 꼭 좀 기억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를 포함하여 청년 대자수는 사실 현재의 노동자이건 아니면은 미래의 노동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정치권에서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청년들은 이제 월세 걱정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일자리 걱정하는 청년들 그리고 어두운 현실에서 좀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노동과 서민 정책의 연결선이자 그리고 청년들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 정치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의 본질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선거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편안하게 지역 정치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세 분이 바라는 것처럼 나이가 아닌 주장이 다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청년 정치인을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준용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대변인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조은성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